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국정감사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필사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윤석열 총장하고 검찰 조직을 향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격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솔직히 요새는 좀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도 않는 비난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이러한 비판들은 뭔가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뭔가 그 개인적인 원한에 가까운 그런 비판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분에 못 얘기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보기에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할수록 이번 정권이 외치는 그 검찰개혁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어제 추미애는 국회 예결의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을 해가지고 또다시 납득하기 힘든 발언을 많이 쏟아내서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검찰의 중립성이 무엇인지 추미애 장관이 발언을 쏟아내면 낼수록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가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날 국회 예결의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이 정치적인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는 하라는 우려에 휩싸여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은 해당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이 한 이 질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은 정치적이면 안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이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집권 세력이라든가 추미애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권 후보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올라오는 것도 윤석열 총장이 원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호기심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대권 후보에다 본인을 올리지 말라라고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자의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치검찰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직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굉장히 엄격한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이고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중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추미애의 이력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는 5선 출신의 정치인이고 현재 여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죠 정치적인 커리어로는 거의 정점을 찍었고 솔직히 평생의 직업이 거의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한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똥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나무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들에서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절대로 정치인 출신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국민들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각에서도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절대적으로 비정치인 출신으로 문민화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특정 정당 출신의 정치인을 한 나라의 정의하고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 장관으로 올려놨으니 온 나라가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여당 진영의 당대표까지 하고 거의 평생을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이 정치 경력도 전혀 없는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리고 정문 감각도 없는 검찰총장을 정치인이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한 추미애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말 그대로 권력형 비리를 캐내봐야지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현재 집권 세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정권은 지금 이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수사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냅둬야지 이게 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한 다음에 식물총장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얘기는 도대체 어따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자체를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라는 사례를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추미애가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우려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비판을 받는 거죠 이런 우려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남발을 하고 사기꾼의 말이 정황상 맞는 부분이 있는 것 때문에 수사권을 남발을 하고 이러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내리고 있는 지시라든가 이런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이야기하고 있는 워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진짜 확실하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편검사들하고 갈등 났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편검사들은 뭐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은 부당하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장문으로 반박을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굉장히 단문으로 보십시오 이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이딴 식으로만 받아치니까 이거는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좌표찍이 아니면 프레임 가지고 그냥 정치질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말만 하면 어? 일배네? 어? 친일파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추미애는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써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판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윤석열 총장은 직격을 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본인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 검찰총장은 안 되고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되는 겁니까? 둘 다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지금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거는 전혀 앞지가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고따 추미애는 금시작비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면서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권력하고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은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고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의 검찰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과거의 잘못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을 받는 잘못이 뭐죠? 권력하고 유착을 한다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한다 이게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과거의 잘못으로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의 검찰은 권력의 신여가 되는 것을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이라든가 이번 정권 관련해가지고 수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로 꽃김만 걷다가 검찰총장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다가 고개 숙이지 않고 이번 정권 수사하는 바람에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대고 추미애가 금시작비라는 사자성어를 들이대면서 검찰은 과거에 본인들이 권력하고 유착을 한 것을 오늘 비로소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하면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현 정권이야말로 본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금시작비라는 말은 검찰을 향해서 지적할 말이 아니라 이번 정권을 향해서 지적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는 가만히 보면 사자성어라든가 이런 거 쓰면서 이렇게 보스놀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사자성어를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뭐 추미애는 이번에 국회에 또다시 출석을 해가지고 금시작비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윤석열 총장하고 검찰을 향해서 일장 훈계를 늘어놨는데 많은 분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2단 공단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자성어의 처럼 Jeffrey 천안검 박소 저절부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